종로 모의고사 고3 영화 해설 강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영어과 김혁수입니다. 2024년 8월 종로 모의고사 고3 영화 해설 강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골라본 건 21번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고르는 3점 문항을 골라봤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디냐면 제일 아래쪽에 밑줄이 쳐있네요. 본문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주제 쪽에서 관련되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 조금 아니죠.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고 아래쪽에서 결국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위쪽에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렵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좀 같이 볼게요. 학교에서 임브레이스라고 그러면 임브레이스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싸 안는 거죠. 뭘 감싸 안고 뭘 받아들이냐면 증거를 받아들인 것이 보통 뭐라고 가르쳐지냐면 마치 그것이 원타임 레볼루션이래.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혁명인 것처럼 가르쳐진다. 그렇게 배운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한 번의 혁명이 어떤 거냐면 신스래요. 그때 이후로 사회에 의해서 내면화되는 거다. 한 번 어떤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받아들이면 사회 속에 영원토록 내면화되는 것. 그것이 이제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가르쳐지고 배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좀 어렵죠. 이 글에서는 사실 여기 있는 증거 있지. 이 증거라는 게 이 글에서의 어떤 핵심 소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번 적어볼게요. 증거라는 것. 증거가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들이 증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증거가 왜 필요한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뒤 걸 계속 읽어볼게요. 증거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일관적으로 레디컬하다. 레디컬이 뭐야. 급진적이고 뭔가 확 바꿔버리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ake nothing on faith래. faith는 어떤 신념이나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신념으로 take,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나의 신념은 뭐야. 예를 들어서 나의 신념은 민주주의야. 나의 신념은 기독교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도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말래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어떠한 권위도 오류가 없지는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권위적인 지도자 내지는 어떤 권위가 있는 어떤 뭐랄까요. 종교인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권위자도 어떤 권위도 무후류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또 왜 했을까요. 만약에 당신이 피규어라우트 찾아낼 수 있다면 뭘 발견하냐면 어떤 좋은 방법인데 어떤 뭔가를 검증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한다면 너는 contradict, 뭐가 반대할 수 있다. 어디에 반대할 수 있냐면 이런 피규어의 피규어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큰 사람을 말하는 거죠. 헐로우드가 뭐냐면 신성한 거야. 신성한 어떤 인물에 반대할 수가 있다. with 뭘 가지고요. impunity. 밑에 각주 처리가 돼 있죠. 처벌받지 않는 채로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거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관계가 되는 표현이야.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지. 이 사례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어떤 것도 신념으로 갖지 말라는 얘기는 그 신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신념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어떤 권위자 그런 권위 내지는 신념 이것도 잘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틀렸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뭔가를 검증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를 말 그대로 테스트해 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라는 것이 급진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어떤 권위 그리고 정말 멋있는 어떤 신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반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오면 자신의 믿음과 신념과 어떤 권위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레디컬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증거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데 그러나 천천히 그러는 거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한방의 어떤 혁명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 설명인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 이게 증거의 사용, 증거를 사용한다는 것이 드래그한다. 드래그는 어떻게 끌고 오는 거죠. 뭘 끌고 오냐면 큐리어스 마인들의 되게 의심, 호기심 많은 어떤 마인드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죠. 끌고 오는 건데 From into z, 뭐뭐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런 얘기예요. 어디로부터 그러냐면 컨퓨저는 되게 혼동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알케미는 연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이 뭐야? 모래를 금으로 만든다. 이게 연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그런 마인드를 Precision of chemistry, 어떤 화학의 어떤 정밀함으로 끌고 왔다. 이 말이 뭐냐면 증거를 통해서 사실은 그 연금술이라는 게 우리가 믿기 참 어려운 거잖아요. 마법 같은 거잖아. 그게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모래를 금으로 바꿨어? 증거 대봐. 이렇게 증거의 증거를 찾다 보니까 결국 마법 같은 증거가 없는 연금술에서 굉장히 정확한 과학이지 과학적인 화학의 어떤 정확성으로 증거 덕택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프로그레스는 어떤 발전이죠. 비욘들은 넘어서는 거야. 하드사이언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경성과학 내지는 우리가 아는 그냥 자연과학.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과에서 말하는 물리화학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뜻합니다. 아무튼 그런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진보, 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더졌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결국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학에 있어서 증거를 채택하고 증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미신적인 어떤 사고에서 말 그대로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 사고 뭐야? 증거에 기반해서 믿는 거죠. 결국 증거에 기반해서 뭔가를 믿는다 이런 쪽으로 바뀌어오게 됐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발전이라는 게 상당히 느리게 일어났다. 이 말은 뭔가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는 증거를 딱 대면 기존의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생각이 확 바뀔 수 있었는데 그게 레디컬, 급진적이었잖아. 그런데 자연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들 있지. 예를 들면 뭘까요? 사회과학 분야 있잖아. 예를 들면 종교, 철학, 역사학 이런 게 있죠. 그런 쪽에서는 증거를 아무리 돼도 급진적인 변화가 없었다. 확 바뀌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뒤에 계속 볼게요. 심지어는 뭘 받아들이는데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면 증거가 우리의 관점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관점. 그런 어떤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불일치하는데 많은 인간의 행동과는 불일치한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이게 어떤 대명제 같은데 이런 것이 많은 인간의 어떤 행동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뒤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요. 모든 것인데 from 무엇으로부터요? 슈퍼내추럴 비잉 이래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초자연적 존재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신이죠. 하늘에게서 우리 아버지 할 때 신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 있지. 거기에서부터 데프란스는 뭔가 존경하는 거지. 뭘 존경해? 어떤 연장자에 대한 숭배나 존경. 이런 것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표현은 또 아래쪽에 나와 있던데. 뭘 방해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방해하고 있다. 어떤 생각이냐면. 대절 다음의 생각인데. 어떤 한 명의 사람이 허락되어져야만 하는데. 밑줄을 업앤드 한다고 나와 있어. 업앤드가 뭐냐면.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줄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그 생각과 어떤 배치가 되고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 있지. 잠깐만요. 여기서만 이 생각. 이 생각 있죠. 이 생각이 결국 뭐냐면. 이 글의 주제 같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믿었던 어떤 신념이라거나. 어떤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를 단 한 명이 발견하면. 그런 사상이나 그런 어떤 믿음을. 한 번에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믿음이라거나. 어른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은. 단 한 개의 반대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니까. 결국 업앤드라는 말이. 여기 있는 이 보라색깔 느낌 있지. 그 느낌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치르시라는 말이 소중한 거죠. 간직된 거지.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간직된 믿음이니까. 이게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내지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 사회과학에서 변치 않는 많은 분야들. 그런 분야들을 의미하는 거여서.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이런 빨간 느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보고. 그 느낌이 있나. 좀 찾아볼게요. 결국 그런 것들은. 증거가 있어도. 잘 변치 않는 것들이잖아. 그 느낌이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에버라스틱은. 지속적인 영원토록. 이런 얘기잖아.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믿음이나 신념들. 그게. 여기서는 밑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나머지죠. 나머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2번이 제일 적확한 거고. 나머지는 약간 반대쪽을 유도하고 있네요. 다음 문제 골라 볼게요. 다음 문제는. 2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의 어떤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좀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선택지 1번은. 밑줄 친 부분이. 지금 투부정사에 밑줄 쳐 있네요. 그 투부정사에 밑줄 쳐 있을 때는. 언제나 이제 뭐랑 비교해 본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ING랑 비교하지 말고. 투부정사는 동사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문장 전체. 내지는 그 해당하는 어떤 부분에서. 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침표 찍은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나 어렵지 않다. 뭐 하기에. 보기에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준동사로 족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은. 외어에 밑줄 쳐 있으면. 이거는 선택하는 문제라면. 뭘 보여주냐면. 위치 이렇게 아마 보여줄 텐데.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어 직전에 끊은 다음에. 답이 외어든 위치든 간에.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간에. 앞에 있는 선행사랑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선행사 있지. 친성 경기 있잖아. 이 경기. 경쟁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석해 보면 됩니다. 어디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지. 이만큼 해석해 봐서. 말이 되면. 외어는 틀리지 않는 거야. 근데 외어는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해요.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는. 이니까. 이걸 집어넣은 뭐야. 그런 경쟁에서는. 그런 경기에서는. 모두가 반드시. 서로 서로와 경쟁합니다. 뭘 위해서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되죠. 말이 되니까. 2번은 틀리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대명사의 밑줄 쳐 있으면. 언제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좀 필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여기 댐이. 왼쪽에 메이크라는. 얘만 보면. 얘만 보면 얘가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ING가. 여기서는 분사구문 때문에 쓴 것 같은데. 이거를 빼고. 얘만 보면 얘가 동사인 거죠. 얘가 목적의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의 자리에 대명사. 댐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냐면. 댐이 많이 밑줄 쳐 있다. 선택하는 문제라면. 옆에다 뭐 줄 수 있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다면. 좀 알아 두시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뭐냐. 물론 이제 단순화 복수적인 차이도 있는데.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뭐냐.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해석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컨디션 이스. 다음에 봐봐. 단지 소수의 당신이. 단지 소수의 당신이. 여러분 중에 소수가. 소수의 사람이. get to create. 만들게 되는데. 게임의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을 끊고. make 만들면서. 댐. 걔네들을 만들면서.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만들면서. 뭘 확실하게 만들냐면. 대철 다음이죠. 걔네가 언제나 승리하고. 반면에 나머지 모두는 패배한다라는 점을 확실히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댐이. 틀리지 않으려면. 이 댐은 누굴 수밖에 없습니까. 앞에 있는 게임의 규칙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거나. 이 정도일 수밖에 없는 건데. 해석상. 여기 있는 이 목적이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3번. 밑줄이. 밑줄을 확실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가 확실한 거냐. 확실한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규칙이 확실하거나. 여러분이 확실한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거 있지. 여기서부터. 댐 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내용. 이 내용이 확실한 거잖아요. 따라서. 3번의 밑줄신 부분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뒤쪽에 있는 대절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래. 이걸 감옥 적어. 이쪽을 진짜 목적어라. 그러는 거잖아. 따라서. 감옥 적어일 때는. 댐이 아니고. 이트로 바꿔야 되죠. 답이 3번이었습니다. 뭐가 확실한 거냐. 그걸 생각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4번인데. 4번은. 사실 그 이디 붙은 게. 둘 중에 하나죠. 과거시제 동사이거나. 아니면 pp 형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while 직전에 좀 끊어볼게. while 다음에서 지금. 문장 전체. while 다음 절에서는. would continue 쪽이 동사니까. 얘가 동사일 수는 없고. 얘가 pp 형태라면. 결국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가 된. 뭐뭐하여진. 이런 얘기잖아. pp 형태니까. 이쪽이죠. 우리의 고정된 생존 본능. 고정됐다는 말이.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의 선천적인 고정 본능. 해석이 틀리지 않죠. 고정돼 있는.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도 아까 이제 투부정사랑 거의 비슷한데. 밑줄 친 부분이 이제 ing에 밑줄 쳐 있으면. 그 자리가 이제 동사 자리일까 아닐까. 그걸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이쪽이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뭐. 준동사로서. 분사 공부 만드는 ing로서. 틀리지 않다.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나왔죠. 다음 문제는 그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3점짜리 위주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population get too big. population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가 붙었는데. 이건 어떤 한 인구라고만 번역하지 말고. 어떤 개체 내지 개체 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포함한 동식물을 popul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체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러면 일부의 어떤 개체들이. 뭐 하지 못할 텐데. 테리토리에서. 어떤 영토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브리들의. 브리들은 이렇게 알을 낳거나 번식하는 거죠. 번식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자기가 살 어떤 영토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번식도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 위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획득하면 얻는 거죠. 영토를 얻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마치 티켓이나 라이센스. 라이센스는 면허증 같은 거죠. 면허증을 얻는 것과 같다. 뭐 할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뭐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토를 얻고 얻지 못하고가. 번식을 못하거나 하거나. 이런 느낌이니까. 1번은 틀리지 않고요. 승리해서 다음에 봐봐. 뭐뭐이기 때문에. 인피닛은 무한한 거고. 피닛은 뭐가 유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영토의 개체가. 숫자가 유한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유한한 숫자의 브리딩 라이센스에. 어떤 번식할 수 있는 어떤 면허증이 발급되는 것과 같다. 비슷한 얘기죠. 개체들이 파이트 오버. 뭐에 대해서 싸울 텐데. 뭐에 관해서 싸우냐면. 누가 이 면허증을 얻냐에 대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토털 넘버 업 베이비스. 그러니까 전체 어떤 아이들의 숫자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숫자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전체적으로 그 개체가 가질 수 있는 아이의 숫자라는 것이. 2번이요. 제약되는데. 이용 가능한 어떤 영토의 숫자에 의해서 제약되어 진다. 여기서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택지 2번에. 리미티드라는 말이. 이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인 거죠. 계속 반복적인 어떤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에 있어서는. 그 사례가 이제 어떤 조류인가 보죠. 그 사례에서 인디비주얼이 어떤 개체인데. 그 개체가 폴사이트. 처음 볼 때. 심트리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쇼. 보여주는 것 같다. 리스트린트가 뭐죠. 자제나 억제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데 억제라는 말이 뭐냐. 뒤쪽에 나오죠. 이런 놈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애들이냐면. 영토를 얻지 못한 그런 놈들은. 두낱불이들의. 그러니까 번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뭔가 그 영토를 획득하려는. 그런 투쟁도 포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선택지 3번에. 자제라는 말이 뭐야.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 번식하지 않고 하는 게. 이게 억제고 자제인 거죠. 난 하지 않을게. 왜 영토가 없으니까. 새끼를 낳지 않겠어. 이게 이제 3번에 억제나 자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포함한 문장 보세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걔네가 게임의 규칙을 거절하는 것 같다. 게임의 규칙을 거절하는 게 뭘까요. 게임의 규칙은 뭘까요. 이 글에서 이 멘트가 중요한 거죠. 이 게임의 규칙이 뭐야. 영토가 없으면 번식하지 마. 그게 게임의 규칙인데. 게임의 규칙을 거절하면 자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 다시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새끼를 낳지 않고 포기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네요.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다라는 게 결국 선지 5번의 자발 쪽을 뭐 하지 않는다. 이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4번 아니면 5번이 둘 다 틀어야 되는데. 둘 다 틀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렸고 5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의 빈칸 문제가 3점으로 나왔네요. 32번 볼게요. 32번이 좀 내용이 네 글쎄 좀 뭐 우리말로도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내용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약간 좀 뭐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는 수험생들이 있는 그 글의 약간 방향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교훈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게 재밌죠. 처음부터 볼게요. What does it mean to? 그러니까 투부정사 이하가 뭘 의미하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자가 저질렀는데 그들의 범죄를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만약에 이 진술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대절 이하여야 되는데 걔네가 could have behaved래. 그러니까 행동할 수도 있었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여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 나의 어떤 자유의사로 누군가를 살인했다. 누군가를 죽였다는 얘기는 과거에 살인이 아닌 다른 선택을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일부러 죽였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상태냐면 not on the basis of, 뭐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떤 무작위적인 어떤 영향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영향력이 뭐냐면 걔네가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기초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걔네가 의식적인 행위자로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죠. 뭐라고 말하냐면 걔네가 자유롭게 not to murder, 살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걔네가 could do happy people, 뭐 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리지스트 할 수 있었는데 저항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하는 어떤 충동에 저항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살인자가 있을 때 너 왜 그때 살인을 했니? 라고 우리가 막 뭐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뭐라 그럴 수 있냐면 비난할 수 있냐면 너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왜 네가 일부러 죽인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살인자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네, 계속 뒤에 비슷한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살인할 때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에 정의해 볼게요. 자유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거죠. Assuming that, that절 이하라고 이렇게 추정하면서 그러니까 폭력적인 어떤 범죄자가 그러한 자유, 이 자유가 뭡니까?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자유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하면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걔네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네가 다른 선택, 다른 선택을 할 자유가 있었음에도 왜 그런 살인을 했니? 이러면서 우리가 비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without it,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없다면 place for, 뭐에 대한 장소예요? 우리의 비난에 대한 그 장소, 공간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it가 뭐겠니? 앞에서 말했던 이 자유겠죠, 자유.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라면은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살인자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자를 비난할 수 있는데 그치? 지금 방금 읽은 이 문제가 뭐냐면 살인자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더라면 다른 선택할 여지가 없었더라면 비난할 수도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어떤 테르파이, 끔찍한 어떤 소시오패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begin to seem like, 뭐뭐처럼 보이게 되냐면 그들 스스로 그냥 피해자인 것 같다. 그렇죠? 소시오패스가 이런 거지.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유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었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살인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비난할 수 없는 거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게 이제 피해자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moment, 뭐 하자마자 우리가 quetsite of, 뭐를 보는 거죠. 뭘 보자마자, 뭘 봅니까? 어떤 수많은 어떤 causes, 원인들을 보는, 이유들을 보는 거지. 그 원인이나 이유가 뭐냐면 precede, 선행하는 거죠. 그들의 의식적인 결정에 선행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리칭, 도달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냐면 리칭 백 인투,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어린 시절과 그 너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살인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유년 시절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부모님의 학대라거나 어떤 정신병이라거나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어떤, 이 빨간색으로 적은 게 뭐냐면 이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인 거지 이유들을 우리가 보거나 알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그들의 죄의식, 그들의 죄책감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여기는 빈칸에 어떤 뉘앙스가 올 수밖에 없냐면 이 뉘앙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했던 거 있죠. 이 뉘앙스가 결국 비난할 수 없다. 그들을 비난할 수 없고 그들이 결국 피해자인 것만 같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 뉘앙스가 여기 빈칸을 포함한 문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 선지를 볼게요. 1번, 사라지기 시작한다. 예, 그들의 죄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죄책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왜? 피난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인 거죠. 1번이 적절한 것 같네요. 2번, 부분적으로 용서될 수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들의 어떤 죄의식이, 그들의 죄책감이, 그들의 죄가 용서될 수는 없다.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 피해자니까. 이 답이 맞지 않는 거고. 3번, 문제가 된다. 4번, 일시적으로 덜 눈에 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 1번하고 결이 비슷한 얘기는 4번이 좀 결이 비슷합니다. 결이 비슷한데 사실 이건 좀 말장난 같은데 4번 같은 경우는 그들의 죄책감, 죄의식이 있는데 일시적으로만 약간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 죄의식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도의 차이 같은데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이건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냥 조금만 안 보여요. 이런 얘기니까 정도의 차이 같습니다. 1번에 비해서는요. 5번이 답이랑 거리가 제일 멀죠. 스탠드하우스는 확 일어서니까 눈에 확 띄는 거야. 보다 분명하게 눈에 띈다. 죄책감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니까 답이랑 거리가 제일 먼 게 사실 5번이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34번 빈칸 문제부터 다시 볼게요. 사실 이번 시험에 좀 어려웠던 게 몇 문제 좀 있는데 보이는데 34번이 진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어렵다 그럴 수 있겠는데 빈칸 문제를 풀 때 보통 빈칸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들 있죠. 빈칸의 표현들과 유사한 패러프라이즈라 그러죠. 보통 그런 표현들이 앞뒤에 이렇게 몇 군데씩 있는 편이죠. 그래서 빈칸을 마치 주관식처럼 쓸 수도 있게 그렇게 연습도 많이 좀 해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다 이렇게 삭제하면서 답이 논리 필연적으로 3번이다. 예를 들어서요. 3번이다. 라기보다는 1번, 2번, 4번, 5번이 정 말이 안 되니까 0 말이 안 되니까 3번이 그냥 말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냥 본문의 내용이 근거했을 때 3번의 내용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답이 3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문제 풀어봤을 때 34번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은 뭔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자기의 관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자부터 볼게요. 되어 있는 마인드 뭔가를 명심하는 게 참 중요한데 뭔가를 마음에 집어넣는 게 참 중요한 것이다.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맞죠? causal explanation 어떤 인과 설명이죠. 인과관계 A 때문에 B가 발생했어. 이런 게 이제 인과잖아요. 인과의 설명이라는 것이 프로세이드 진행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요? 마인드 익스터널 포인트 오뷰 뭐죠? 이게 마음 외부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벗어난 내 주체에서 벗어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인지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의미라거나 목적 이게 뭐 우리말로 해도 좀 약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지라는 말이 뭐야 생각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야 저것의 의미가 뭐지? 어떤 사람이 뭔가 했을 때 그 목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은 이해될 수 있는데 단지 from within 내부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가 대립적 개념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설명할게요. 우리가 뭔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마음 외부적 마음 외부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노란 느낌인 거죠. 설명할 수 있는데 인지적 기능 인지라 그렇게 그냥 인지라는 게 우리말로 옮기고도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인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냐면 뭔가 의미라거나 목적이라거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내부로부터만 발생하는 거다. 요게 이제 대립적인 개념인 거죠. 일단 이렇게까지 잡아 두고 계속 볼게요. Physical Processes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과정인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 놓여 있는 거냐면 Causal Basis 그러니까 어떤 사고 어떤 사고의 인과적인 어떤 기초 인과적인 어떤 기초에 두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To 어디 어디에 외부적인 어떤 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여기 있는 이 말이 이거랑 같은 말인 거죠. 계속 비슷한 얘기잖아요. 첫 번째 문장이랑 거의 같은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러나 아이디어선얼이 뭐냐면 관념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관념적 측면 사고의 관념적 측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말하는 거겠지. 뭔가 생각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단지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거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라는 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거지. 내가 직접 뭐 해봐야 된다. 어떤 주체 내부에서만 되는 거고 어떤 밖에서 되는 거니까 또 대립적인 구조로 나와 있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크루셜 디퍼런스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에요. 이거 나오죠. 계속이요. 인과적으로 생산적인 어떤 설명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에 대한 인과적인 어떤 설명을 가진다는 것과 또 뭐예요. 어떤 경험적인 어떤 액세스 접근을 하는데 그것의 어떤 프로덕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똑같은 얘기인 거죠. 지금 결국은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의미나 의도라거나 이해라는 것이 모두가 리소스의 어떤 자원인데 단지 어떤 사람의 처분에 있는 자원이다. 결국 이 얘기인 거죠. 어떤 사람 어떤 그 특정 한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내부에서 보여줄 수 있어. 뭔가가 잘 뭔가를 잘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밖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다. 이 사람 밖이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들은 해줄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해되나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거나 증오할 때 다른 사람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없다는 얘기야. 그런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 내부적인 시선에서만 요거를 잘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외부라는 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마지막 문장 볼게요. understand them. 걔네를 이해한다는 것이 요구하는데 걔네를 수행하고 걔네를 수행한다는 것이 또 요구하는데 being a mind, 어떤 마인드가 되고 having those mental experiences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경험을 할 것을 요구한다. 왜?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랑의 어떤 아픔이라거나 헤어짐의 슬픔 이런 것을 누가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경험을 직접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마인드가 돼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내부적인 시선인 거죠.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반면에 반면에 그걸 설명하는 것은 이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면에 라는 말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앞 문장이랑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고 이걸 설명하는 게 결국 뭐야?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니까 마음 외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빈칸이 이 느낌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돼. 마음 외부라는 게 뭐야?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고가 확장할 수 있겠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거고 그 사람 외부적인 시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 사람 외부적인 게 뭐야?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일단 선택지를 소거해 볼게요. 1번. Expertize.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 온 뭐에 대한? Cutting Edge Technology. 첨단 기술. 사실 이 얘기는 멋있긴 한데 전혀 본문에서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2번. 2번. Make Sense. 말이 되는데 단지 어디에 기초할 때 어떤 Insider's Perspective 내부적인 관점이 사실 여기 선택지 2번은 답이랑 완전히 반대쪽인 거죠. 이 말 있잖아. 이 말이 빨간 느낌이잖아요. 지금 빈칸에는 노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빨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답이랑 반대쪽이고 3번이요. 관리되거나 다뤄질 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충분히 Intelligent Being이래요.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다뤄질 수 있다.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죠. 일단 넘어갈게요. 4번.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투부정사할 게 필요하다. 개인 Direct Access To 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인데 그 어떤 물리적 경험이래요. 이게 뭡니까? 직접 경험이란 얘기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과 똑같은 어떤 경험을 네가 해봐.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결국 빨간 느낌이 있는 거죠. 답이랑 완전 반대쪽이야. 그러니까 선택지 2번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 거죠. 5번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제 끝에 프리프롬이라고 하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뭐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정하고 평년이 없는 외부로부터의 조사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조사를 갑자기 왜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조사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다. 아웃사이드니까 노란색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잖아. 이 느낌이 약간 노란 느낌이 좀 있죠. 노란 느낌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답이랑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5번도 재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남는 게 3번 밖에는 없는데 3번이 뭐냐. 다시 한 번 보세요. 어떤 종류의 충분히 지적인 존재. 이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 본인을 말하는 거야? 아니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 중에서 똑똑하게만 한 놈이라면 그 놈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수행될 수 있다. 이 말이 결국 뭐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좀 똘똘하면 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답이 3번입니다. 어렵죠?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37번 골라봤어요. 37번은 순서 정하는 문제인데 주어진 글을 한번 열심히 읽어볼게요. How does a brain know? 어떻게 뇌가 알 텐가 알 것인가 언제 뭔가가 중요한 뭔가죠. 중요한 뭔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그것의 고정돼 그것의 어떤 배선 전선 같은 것을 그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뇌가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대답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뇌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A번 맨 앞에 보니까 이런 말들 있지? 이런 말들이 뭔가 앞에 있는 것을 확 부정하는 거잖아. 그러나 천천히 그리고 꾸준한 변화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A번에 맨 앞에 버터가 있기 때문에 이 빨간 느낌 있지? 천천히 해야 돼. 이게 A번보다 어디 있어야 돼? A번보다 앞에 있어야겠죠. 그쵸? A번보다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A번보다 앞에 있는 게 뭐냐? 결국 이 얘기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느낌이 어디냐면 B번에 있네요. 슬럭 이슈라고 하면 이게 뭐 천천히 이런 뜻이니까 변화를 천천히 한다. 조금씩 그리고 반복해서 이런 얘기죠. 이 느낌이 또 어딨냐면 C번 쪽에도 있어요. C번 쪽에도 지금 슬로우 체인지 라는 표현이 있잖아. 여기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번 부분이 있지? A번 부분이 반대로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거하고 대립적인 표현이 뭐냐면 B하고 C에 대립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A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좋아요. 그쵸? 이걸 완전히 B, C의 내용이 있지. 변화를 천천히 한다. 이것에 반대표현이 A번에 있기 때문에 A번이 제일 마지막인 게 좋은데 그러면 B하고 C중에서 뭐가 좋으냐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C번 B번 하고 C번 앞부분을 보니까 지금 제 질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질문을 했잖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한 다음에 B번 예를 들어서 네가 이런 얘기고 C번은 하나의 전략은 투부정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런 얘기니까 C번이 먼저 나오는 게 좋고 C번의 제일 마지막에서 변화를 천천히 한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했고 이걸 좀 심화시켜서 변화가 천천히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례가 B번에 충분히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A번에 있으면 되니까 다비아 C, B, A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8번 좀 골라봤어요. 38번 주어진 걸 열심히 읽어볼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돈인데 최초로 사용된 돈 최초로 사용된 돈인데 어떤 공동체에서 최초로 사용된 어떤 돈이라는 것이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례에서 어떻게 여겨지냐면 투부정사 이하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상품이라고 여겨진다. 그 상품이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Capable Giving 이래 줄 수 있는 상품이죠. 뭘 줍니까? Immediate 즉각적인 만족이죠.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다. 그게 뭐냐면 직접적인 재화이다. 즉시 쓸 수 있는 직접 재화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지금 돈이라는 것이 처음에 처음에는 뭐라고 여겨지냐면 직접 재화래. 직접 재화.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즉각 사용이죠. 이 얘기가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1번 전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ome kind of enjoyable goods래. 여기서 굿이 재화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어떤 사용에 있어서에 사용함에 있어서에 어떤 종류의 즐거운 편리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재화라는 것이 Come to be money. 돈이 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여겨지는데 Medium of Exchange래. 교환의 매개체다. 이런 얘기죠. 교환의 매개체라는 것이 단지 One kind of wealth래. 어떤 부의 한 종류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받아들여지는데 그것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Pass along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건데 In the believe that That's all you have a 믿음에서요. 그것이 Enable the taker tool에 그러니까 테이커는 돈 가지는 사람이겠죠. 그 가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원트는 어떤 욕망 같은 거죠. 그 욕망을 Gratify 충족시킬 수 있게 하고 Distribute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의 어떤 구매력을 나눠주는 거죠.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됐죠. 이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역사적이란 말은 뭔가 쭉 흘러왔다. 이게 역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라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야겠죠. 그 이후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근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최초로 사용된 돈이 뭐 직접 재화다. 즉각 사용한다. 이 느낌이 있는 건 이쪽 부분인 거죠. 잇, 댄 다음에 봐봐. 3번 다음에 볼까요? 돈은 사용되어 진다. 어느 정도로 모든 곳에서 대부분의 원시 어떤 부족을 제외하면 그런 다음에 잇, 댄 그리고 댄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돈으로서 사용되는데 그것이 인디렉트 에이전트래요. 간접적인 어떤 재화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댄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간접 재화라는 게 뭐냐면 이것의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꽂혀야 되는 거는 최소한 5번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번 다음에 스틸레이터 훨씬 나중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처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답이 이제 5번이면 안 되는 거고 답이 4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처리되는 거거든요. 근데 3번 다음에서는 그냥 돈이라는 것이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된다 일반적인 설명인 거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된단 말이 4번에 갖다 꽂히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댄하고 스틸레이터하고 제시문에 있는 그 퍼스트 있죠. 그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4번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